인테리지 당연히 제가 스컷 디자이너와서 질문을 드릴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정말 울을 것 같아요 세상 어떻게 나올 거라고 좀 보여요. 알았어. 목사에 남아야겠다. 아니 이런 게 있잖아. 백장들 같은 건 얘기야. 저거보단 낫겠지? 네가 있어? 판매가 안 되잖아. 뭐가 난다 하면 저렇게 나왔잖아. 네. 본인이 초에 있는 게 있을 것 같아. 아 네 감사합니다. 이거 요약하고 진짜 다 대신 못한 거 아니야? 하하하하하하하